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의 신뢰에 응답해 주었기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쳤다. 제가 희미하게 느끼고 있던 하이델린과의 연결고리는 종말 이후로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빛을 조종하는 힘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이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모르는 건가? 위험해! 모두 흩어져! 내게 힘이 더 있다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세계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왔다. 그 넋이 쌓이고 쌓여 우리에게 형태를 주었지. 별이여, 인간이여, 이젠 모든 것을 돌려주겠노라. 여러분이 연결한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세요. 혹시 나에게도 빛의 힘이 있다면… 돌아가자! 돌아와! 마시타야! 프랄 대륙의 황금향… 할아버지는 거기로 가신 걸까? 보이드의 모든 생명이 이웃한 이 세계로 흐를 것이다. 전쟁의 패에 괴물로 전락한 환들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고 새 생명을 얻을 테지!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 폴베터의 인도로! 어둡고 끝없는 절망 속을 걸어갈 때 이 빛이… 타인과 맺은 유대감이 힘을 줄 것이다. 이 빛이의 힘이 대할 때